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 검사 스폰서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고 연예인 스폰서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세상이 참 요지경이네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윤관석, 삼석의원, 송영길 전당대표의 첫 건으로서 이번 돈봉투를 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 방식이 이제 이번에 녹음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에 돈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확보하는지. 그리고 뭐 보니까 1억이 참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9600만 원을 썼는데 돈을 9600만만 썼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아마 검찰 통화로 노노무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94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은 선거 자금이 조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도 상직인 수준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돈 봉투를 돌렸는데 9400만 원밖에 안 돌렸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검찰이 이제 그런 녹음 파일 외에 참고인 조사에서 그러나 아마 진술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밝혀진 것은 송영길 씨하고 있는 친분이 있는 586세대 한 사업가로부터 돈을 떼 받는 수금하는 과정이 잘 나오네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금을 댄 스폰스 김 모 씨를 거론하면서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스가 있나 다음에 돈을 더 받아내는 방법을 전수한 내용이 담겼다. 삥삥을 떳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래구 회장이 사업가 김 씨가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료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한 이후에 얼마를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천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백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천만 원을 두들겨 맞으면 오백만 원을 가져온다. 이게 협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협상할 때 가장 협상할 때 첫 이름들 기준점을 얼마를 제시하느냐 이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완전 자금 염출을 하는 액기스를 전수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정신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돈들을 다 떳던 떳던 간에 이정근 저 부총장에게 스폰스 김 씨 따님 이력서를 달라고 하라 윤관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네요. 이정근 함께 이재명 대선 캠프에 채용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정황도 담겨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후에 이정근 전 부총장 통화에서 오늘부터 대선 캠프 정무팀에 출근했다. 촌란거리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보완을 당부하게 됐다. 윤관석 의원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정근 씨한테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어머니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옛날 폰이 압수되는 것이 이정근 씨가 부럽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간에 스폰스를 구해 가지고 당사자는 절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돈을 제공한 인물로 지명된 스폰스 김 씨는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여러 차례 돈부 땅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돈을 제공하지 않았다.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면 내가 돈을 거절한 녹취도 존재할 거다. 다만 자신이 예전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었다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부총장 강래구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참 대한민국의 386세대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386세대들이 계시게 되면 좀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래됐습니다. 한 4, 5년 전에 큰 기업을 하시는 한 재연배 되시는 분이 지나가는 소리로 회사에도 386세대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내가 오랫동안 새기고 있었는데 386세대가 또 유경수님이란 분이 전번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지금도 뭐 또래가 되시는 모양인데 모임 가면 그때 향수를 못 잊는다. 못 잊고 그냥 헛소리들 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의견란에 남기는 곳을 봤는데 젊은 날 사상적 세례라든지 지적 풍토 문화적 풍토가 참 평생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취직하게 되면 초창기 몇 년 동안에 본인의 상사가 누군지 어떤 직장에 이런 첫 커리어를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이 평생 동안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386세대가 한국의 참 큰 현대사에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유경수님 한 말씀 또 하셨네요. 80학봉들이 정말 개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언어가 한글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가 한글이기 때문에 언어를 한글로 쓰기 때문에 영어 뉴스나 영어 문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심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정보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세계하고 지금이야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한글 문건을 많이 보지 영어 문건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완전히 망해 가지고 바이바이 아듀 한 지가 오래됐 는데도 10년 정도를 뭡니까 사회주의에 몰입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국 씨도 이런 미국의 백 버컬리에서 유학을 와 가지고 울산 대학교 조교수 할 때 뭐죠 무슨 뭐 산민정 사건인가 뭐에 관련돼 가지고 감옥 잠시 갔다 보지 않습니까 내가 기가 찬 거죠 왜 그때 제가 학위를 다 마친 다음에 한참 여름 직장 초년에 연구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1940년대에 이승만 같은 그런 걸출한 세계사의 흐름을 여러분들 괴뚫어볼 수 있는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겉만 남은 거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런 지도자 수준이라는 것이 천상 뭡니까 그냥 사회주의로 잘 갈 수 있는 본래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옛날에 이런 시골서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뭡니까 좀 있는 집에 친인척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다 먹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군정의 도움과 그보다 더 큰 그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신념과 확신과 세계를 여러분들 괴뚫어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잊어버리니까 그걸 다 왜곡해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참 악한 거죠. 586 운동권들이 참 586 운동권들이 언제까지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참 586 운동권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선거를 조작할 순간 아무도 못할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 양반도 깊숙이 관여됐을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 정말 참 신앙이 없었으면 이게 뭐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fter 수fahr Luk esp regard 서